복투 스물 일상대화 1 편하게 계세요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뭘 마시고 싶어요? 음악을 좋아해요?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이게 제 CD들이에요 악기를 연주해요? 악기를 연주해요? 이게 제 기타예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? 아이들이 있어요? 개가 있어요? 개가 있어요? 개가 있어요? 고양이가 있어요? 고양이가 있어요? 이게 제 책들이에요 이게 제 책들이에요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뭘 읽는 걸 좋아해요? 뭘 읽는 걸 좋아해요?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해요?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해요?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?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? 오페라 가는 걸 좋아해요?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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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